우연히 길을 걷다 발을 멈췄어 너와 함께 자주 가던 곳 그 자리야 벌써 몇 년 전 일이니 왜 하필 네 생각이 났니 좋아하는 노래를 잔뜩 부르고 여기 가게에 꼭 들렀지 그 자리야 아직 그대로 잘 있네 나는 잘 있지를 못한데 기억하니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참 재미없는 영화를 봤지 그럼에도 뭐가 그리 좋았는지 쉴 새 없이 얘기를 나눴어 너와 잠시 멀어져 있을 때에도 난 여기에 자주 들렀어 생각나서 네 생각하고 싶어서 옛 생각도 참 많이 난다 기억하니 두 번째 몰래 만난 날 뜬금없는 고백을 했지 서툴던 내일 말투가 우스웠는지 밤새 너는 날 놀려댔지 생각하면 별것 없었던 첫사랑 아픈 기억 하나 없는데 그런데 왜 그게 더 화가 나는지 우린 왜 일찍 만났는지 이 가게의 온인이 생각이 난다 널 다시 만나는 중이다 아픈 기억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